여자가 남자 좋아할 때 눈빛이 어떤지 알아? 사랑은 앞머리 같은 거야. 사랑은 없다! 지금 누구랑 있냐? 여자 소리 나네? 양아치니? 끝! 진짜 끝! 질척거리지 말고 말끔하게 헤어지지. 니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지? 뭐 아무렇지 않았어. 사흘 밤낮으로 울어놓고 헤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일 수는 없지. 한 가지 이유로 사랑했던 건 아닐 거 아니야. 저 손범수예요. 제가 명분이죠. 나 되게 잘 나가요. 능력있지. 굳이 집도 잘 살아. 아쉬울 거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닌가?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. 아니 왜 입장을 바꿔요? 내 입장이 훨씬 좋은데. 정서적으로 교감이 안 돼. 뭐랄까 이 가슴이 덩실덩실 뛰지 않는달까? 가슴이 콩닥콩닥 아니야? 덩실덩실 뛴 적 있어요? 없어요? 뭐 가끔 나풀나풀 뛰기도 하고. 야! 죄송합니다. 흥미롭던데? 가슴이 폴짝폴짝. 나랑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거? 평생 관심도 없었던 저것이 내 마음속에 불쑥 들어와서는. 안 해요.